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예진입니다. 오늘은 OWASP TOP10 2017 RC2 버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RC2 버전은 지난 9월에 공개된 RC1 버전의 다음 단계이고요. 최종 정식 버전의 바로 전 단계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미리 공개하는 버전인데, 지금은 최신 버전이 RC2 버전입니다. 기존의 RC1 버전하고는 3가지 항목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최신 버전이고, 뒤에서 어떤 항목이 추가됐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RC1 버전에서 10가지 취약점을 살펴보고, 그 취약점에 대한 내용과 그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학습하는 걸로, 한번 쭉 OWASP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젝션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DB와 연동된 웹 입력창에 입력값을 SQL 구문 등 조작해서 DBMS의 의도치 않은 값을 반환하는 취약점입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개인정보들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력창에 일부 특수문자 입력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SQL 서버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시스템 저장 프로세저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테틱 SQL과 다이나믹 SQL 중에서 스테틱 SQL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한 인증 및 세션 관리 취약점입니다. 인증 세션 관리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비정상 동작함으로써, 패스워드라던가 키, 세션 투큰 등이 유출되는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드민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크레덴셜을 사용해서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되고, 두 번째로는 좀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인데, 크래킹 공개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르곤2나 PBKDBF2와 같은 최신 단방향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암호를 저장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이것도 따로 오브젝트가 있는 취약점인데, 공격자에 의해 작성된 스크립트가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돼서 세션 탈취, 웹사이트 변조 등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가 웹서버에 악성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고, 그것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이 웹서버에 접근을 했을 때, 해당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이제 웹사이트 변조 등이 발생을 하는 공격이고, 리플렉티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클라이언트에게 멀웨어러스 URL을 전송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이 전송된 URL을 딱 타고 들어 이 웹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이때 리퀘스트를 할 때부터 악성 스크립트를 아예 가지고 있고, 이것을 다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의 리스판스 할 때 마찬가지로,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공격이 발생되는 이러한 공격입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문자열의 스크립트 입력을 막는 방법, 스크립트 입력을 막는 방법 한 가지와, 그 다음에 HTML 태그를 허용하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화이트 리스트를 선정해서 특정한 태그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취약한 접근 통제인데요. 이 취약한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RC2 버전에서 제외가 돼서 간단하게 어떤 공격인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디렉토리 DB키와 같이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오브젝트가 노출되는 경우, 이제 다운로드 취약점 등을 이용해서 시스템 파일에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이라는, 접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취약점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C2 버전에는 이 취약한 접근 통제에 대한 항목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시큐리티 미스 컨피규레이션인데,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설정값들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안 설정, 체계적인 보안 설정이 구현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와스, DB 등의 보안 설정을 적절히 하고, 최적화된 값을 유지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IoT의 미라이본넷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디펄트 패스워드를 그냥 설정해놨던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좀비 장비로 이제 감염이 됐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이제 설정값들을 바꿔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취약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취약점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 노출인데요. 이제 뭐, 와스 등에서 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아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취약점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 뭐 데이터 전송할 때 SSL 적용 등의 보안 조치가 필요하고, 가장 이제 안전한 것은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저장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파기하는 게 실은 가장 관리적인,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음, 만약에 제가 이 센시티브 데이터 익스포저를 쓴다면, 이것은 관리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답안지를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불충분한 공격 방어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API가 이런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고,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부족한 취약점인데, 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소유자가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패치 배포가 필요해서, 이런 패치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뭐, 오라클이나 이러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 회사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취약점을 패치하는, 그 패치분을 이제 배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것도 저희가 오브젝트로 따로 가지고 있는 C, CSRF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RC2 버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취약점인지만 알고 할게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게 키워드죠.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요청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있었던 크로스사이드 스크립팅이랑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하는 취약점 중에 하나죠. 이거는 RC2에서 빠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진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취약한 라이브러리라던가 프레임워크, 이런 기타 소프트웨어 모듈로 인한 데이터 유실 및 서버 권한 획득, 이미 컴포넌트에 취약점이 있는 게 모두 알려져 있는데, 그런 컴포넌트를 알지 못하고 쓰는 걸로 인한 취약점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사용 중인 모두 컴포넌트들의 버전이나 의존성을 식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나 보안 메일링 리스트를 모니터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컴포넌트 사용에 대한 보안 정책을 구축하는 것, 가장 기본적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호되지 않은 API인데, 이것도 RC2 버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최근 어플리케이션이 API에 연결되는 브라우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API를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은 근데 이 API들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RC2에서 새롭게 선정된 세 가지의 보안 취약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XXE 취약점인데요. 이 취약점은 뭐냐면, XML을 파싱하는 과정에서 엔티티 속성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XML을 사용하고 있는데, 웹이나 프로그램부터 진짜 다양하게 XML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XML 인젝션을 통한 엔티티 요출로 시스템 명령이나 파일이 탈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아파치 스트럭처2 취약점이 있었잖아요. 아파치 스트럭처2 원격 조정 취약점. 이게 바로 XXE,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발생됐던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엔티티는 파일 URL 처리기, 패치되지 않은 윈도우 서버 및 내부 SME 파일 공유, 내부 포트 검색 등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과 내부 파일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면, OWASP의 XXE 프리벤션 채취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거 하나 써주면 또 OWASP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지식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7CT를 사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XML 파서에서 XML 외부 개체 및 DTD를 처리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ML 문서 헤더에서 악성 데이터를 예방하려면, 유효성 검사, 화이트 리스팅 입력 유효성 검사, 필터링 처리 등을 통해서, 이 XXE의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 이것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역직렬화가 파일에 쓰인 객체를 어플리케이션이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임의로 명령을 실행하거나, 권한 상승이 가능한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을 하는데, 공격자가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권한 상승이 가능한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격자가 악의적인 객체를 넘겨주고, 어플리케이션 위를 로드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역직렬화 취약점을 대응하려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객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원시 데이터 유형만을 허용하는 시리얼라이제이션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객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악성 객체 생성이나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검사나, 이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는 암호화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입니다. 이런 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과 통합이 누락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 공격자에 의해서 시스템 공격으로 이어지거나, 데이터 변조, 추출, 파괴까지 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 때문에 일어나는 취약점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제 충분한 사용자 컨텍스트로 모든 로그인, 접근 통제, 입력 검증 실패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로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대응이죠.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시간 내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고 대응되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경고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총 13가지죠. RC1에서 제외된 3가지를 포함한 13가지 취약점을 살펴봤는데, 한 번에 다 이제 이해가 되진 않으시겠지만,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취약점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10가지를 모두 알고 계시면, 꼭 이 5W ASP 탑퇴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보안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4달라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꿀닭이고요. 많이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